여드름성 피부에 사용하기 적합한 화장품을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이 제품은 여드름이라든지 성장기 여드름, 여드름이 없어지고 나서 자국이라든지 불금증을 깨끗하게 개선시켜줄 수 있는 제품인데요. 여기에는 피토실리카라고 하는 미세한 침상형 구조가 들어있는 화장품입니다. 사용하시는 방법은 내용물에 들어있는 핑거랩을 끼시고 여드름 부위에 이렇게 내용물을 짜신 뒤에 상하좌우로 위로 7번 십자가 형태로 7번씩 문질러주시면 되겠는데요. 이때는 미세한 침이 피부 깊숙이 들어가서 유효성물을 넣어준 역할도 하지만 안에서 자기 혈액으로 개선을 시켜줘서 혈액순환으로 재생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물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